전원회의 소집의 기본 목적과 그의 중요성에 대한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5대하고도 충대한 다음의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정비서 동지께서는 한해 사업의 의정들이 상정됐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과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음을 개선하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교화, 규범화의 궤도에 올리는 과학과 교육, 복원을 비롯한 문화 분야의 사업을 전원회ijn은 상드립으로 승인했습니다. 아멘